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226억 6천만원으로 16.0 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6,201억 3천만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0 가했고 순이익은 153억 3천 8백만원으로 8.7 소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해외시장 및 온라인 매출 확대와 더불어 제품 가격을 인상한 점이 호실적으로 이어졌다며 특히 올해 2분기 폭염에 따라 빙과 제품 매출이 급증한 점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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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